KLM은 네덜란드의 국영 항공사였다가 2004년 5월에 프랑스의 항공사인 에어프랑스가 인수하면서 에어프랑스 KLM의 자회사가 되었다. 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항공사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1919년 10월 7일 전직 조종사인 알베르트 프레스만과 일부 은행가와 기업가들이 설립하였다. 당시 여왕 빌헬미나가 회사명에 로열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 이름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1920년 5월 17일 암스테르단발 런던행 국제선 노선으로 운항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승객 345명, 화물 22톤, 우편물 3톤을 수송하였다. 1921년 세계 최초로 항공권 예약 판매소를 세웠고 이후 노선이 신설되면서 함부르크를 경유하는 코펜하겐 국제선 노선, 1923년 브리셀 직항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였다. 1945년 알베르트 프레스만이 1928년에 설립한 KNILM과 합병하였으며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네덜란드 전역과 유럽 여러 곳으로 노선을 확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대부분 노선의 운항을 중단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5년 유럽 운항을 다시 시작하고 1946년 5월 21일 유럽항공사 사상 최초로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뉴욕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 대한민국에 최초로 국제선 노선을 신설했는데 이는 일본을 경유한 첫 노선을 운항했으며 1984년 매월 첫 주 1회 취항을 거쳤다가 2000년 4월부터 서울발 암스테르담 노선을 운항했으나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노선이 이전되었다. 1991년 노스웨스트 항공과 최초로 합동서비스를 시작하였고 1993년 노스웨스트 항공과 유럽 공동 운항을 시작하였다. 이어 1998년에 알리탈리아와 합동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4년에 에어프랑스가 인수하면서 에어프랑스 KLM 회사가 설립하였다. 이 부분의 본문은 KLM의 운항 노선입니다. KLM 아시아의 보잉 747에서 400 KLM 카고의 보잉 747에서 400 ERF KLM 시티호퍼의 포커 70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